이번 곡은 이 색스폰 스케일에서 맨 낮은 A키 맨 낮은 라키가 들어가죠 라키가 들어가서 프레타나로 하면 아래 라가 들어가요 거의 테너 색스폰하고 같은 소리가 나지 그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비교가 못될 정도로 그렇게 테너 색스폰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도 키도 약하고 그래서 황성예터를 프레타나 오리지널은 F마인하고 엘토 색스폰은 프레타나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황성예터 엘토 색스폰은 프레타나로 모셔드리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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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